세븐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찌선입니다 이번 영상은 호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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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소리가 자꾸 나온다 좋으면 호시 퍼포먼스의 리더 우리 호랑이의 시선 호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죠 화보 화보 지민 지민이 진짜 5개 날라졌네 진정 hosts 호시 호시 음 호시 진짜 당연히 오 호연 리허설 최정만 빈! 사랑해! 톱나! 이렇게 짜장면 어떡해 귀여워 멋있어 나 잡아봐라 어떡해 어떡해 호시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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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멋있어 나그만하게 너무 멋있어 오우 미션풀같이 아니야? 지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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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났다 신났다 호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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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와우 꼼나 집사 세번뛸 역시 퍼포먼스팀의 리더답다 우리 호시 봤어? 우리 똑같이 시작 그게 뭐야? 엔딩 똑같이 다른거 아 그런거야? 다르냐? 아니 호시랑 너무 달라가지고 언니 언니 하니까 째려보는 것 같은데요? 무대에서는 박력있고 남자답고 호랑이의 시선 호시 그런데 무대 밖에서는 완전 호랑이 캐럿들 호랑이 이번 영상은 우리 퍼포먼스팀의 리더 호시의 직캠을 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보러 갑시다 마무리 시작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호랑이 미소 사나요 호랑이 미소 감사합니다 주책을 봐주셔서 감사해요